오랜만에 보는 정말 안 찬 얘기였습니다. 정말 저도 다리 안이 찬 것 같아요 지금. 저는 이게 가이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안이 안 찬는데 저도 지금 안이 찬 같다는 부득없는 느낌이 들어요. 작은 조아리예요 지금.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많이 있게 다리가 안 되겠구나. 이제 좋겠는가. 지금 이제 하시는 것을 말 그대로 이제 그 그 뒤로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쪽으로 이런 음식을 하시는 게 이런 음식을 파는 게 또 그런 거 없죠. 그죠. 그래서 제가 봤으면 그 위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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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이 그 이 이 이 이 이 좋은거? 아니 없어요? 네 나 팔거 다 두그릇게 괜히 이러고 저도 고생하겠다 하나 둘 셋 오랫동안 찍으세요 나도 찍으러 가 저기 얇아서 땡기는거야 지금 땡기세요 얇아서? 땡기는건 못 당기겠어 그냥 찍어 응 땡기는건 못 당기겠어 그냥 찍어 응 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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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